엠 웨이브 미팅 그리 짜자잔 네 이재명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숙소 같은 방 쓰는 멤버끼리 당연하지 게임 한번 해주세요. 꿀잼 예상합니다. 저 이거 약간 소미와 결경이 추천합니다. 와 저거 꿀잼 예상합니다. 상당히 꿀잼일거에요. 아무리 하다도 욕설은 안되고요. 네 이거 예전에 저희 랜선 친구 때 했었거든요. 저 유닛 한번 나와서 마주보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. 자 결경이 제법 오해하지 말자. 소미도 나가주시고요. 3초 이상 대답을 못하면 치는 겁니다. 아 나 이런거 못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둘이 마주보고 끝날 후에 허그 시킬거에요. 손 잡을까요 한쪽 손만 잡을까요 네 잡고 네 그렇습니다. 네 이제 웃은도순. 둘이 또 앞머리로 오늘 끝낼잖아요. 뱅뱅 커플이에요. 이뻐이뻐. 같은 날. 이제 뱅뱅일까요? 소미아 먼저 시작해보세요.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다 언니꺼지. 당연하지. 어 너 너 맨날 안 씻고 자지? 당연하지. 언니 맨날 씻는다고 핸드폰 하고 안 씻지? 당연하지. 어허. 당연하지. 너 맨날 치운다고 그래 놓고 안 치우지? 당연하지. 맨날 야 화장실 앞에 쓰고 누구꺼야 하는데 그거 중에서 언니꺼도 있지. 당연하지. 어허. 근데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맨날 대답만 하고 안 치우지. 당연하지. 맨날 똥 싸고 물 안 내리는건데. 당연하지. 이미지 지켜줘. 저도 땀이 나고 있어요. 더 세게 가봅시다. 침킬은 하지 말자. 어음. 이런거. 장난식으로 하세요. 어. 꼭 방해에 관련된거 아니어도 돼요. 맞아요. 어. 맨날 자기꺼만 챙기고 우리꺼 안 챙기지. 당연하지. 언니는 언니꺼도 안 챙기고 우리꺼도 안 챙기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당연하지. 귀여워. 여기 같이 할까요? 네 사랑해요. 무슨거 무슨거. 둘이 얻음. 좋아 좋아. 귀여워 귀여워. 듣다보니까 혹시 리얼이예요? 아닙니다. 그만큼 실해서 서로 공격을 세게 하는 겁니다. 맞아요. 공격말고. 만 방바닥에 머리카락,수건. 그거는 저희 숙소 아주마님만 아시는 겁니다. Ja. 그런걸로 그런걸로. 감사합니다.